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해가지고 문건 보따리를 하나 입수해서 이걸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 관련해가지고 하도 많은 소식이 나와서 이번에 나온 소식은 뭐가 다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발견된 대장동 사업 문건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정민용 전 성남도계공 전략사업팀장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에 따르면 해당 문건들은 지난 13일에서 14일경에 안양에서 성남간 제2경인 고속도로 분당출구 부근의 배수구에 벌어져 있던 것을 익명의 제보자가 수거해서 당에다가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검은색 청가방 속에 문건이 수십 건이 들어가 있었고 정민용 전 팀장의 메모라든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와 결제 문서 자필 메모가 100건 가까이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신빙성 있는 문건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부터 이미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건이 도대체 왜 고속도로 배수구에 처박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저렇게 중요한 문건을 처리를 할 거면 분쇄기에 갈아버리던가 태워버리던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저거를 고속도로 배수구에다가 버릴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조작 아니냐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조작이라고 하기에는 문건이 지금 너무나 많고 신빙성도 높은 데다가 국민의힘 측에서 이거를 배수구에서 누가 주신 것을 제보에서 넘겨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대장동 사업 관련해가지고 내막을 조금 알고 있는 인물이 본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대장동 사업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국민의힘 측에다가 우회적으로 제보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제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업 관련된 분들 어떻게 되고 있는가 돌아가는 모습만 보면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답답하고 진실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직접 나서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제보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죠. 그리고 선거가 며칠이나 남았다고 선대위 차원에서 이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거를 공개를 하겠습니까 미치지 않고도야 아무튼 뭐 원래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2016년 1월 12일에 대장동 공단 분리개발 보고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민용이 독대를 해가지고 결제를 받은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해당 보고서에서는 성남1공단 관련 소송 때문에 공단하고 대장동 지역의 사업을 결합 개발하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분리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으며 이재명 시장이 해당 보고서에 직접 결제를 했고 그 결과 해당 사업이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분리개발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이 문건에서 결제 의미가 중요한데 현재 대장동 사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민간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는데 이재명이 관여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고 그런데 오늘 공개된 문건에서 제1공단하고 대장동을 분리개발했다라는 것인데 해당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결합 계획이었고 그런데 결합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제1공단 자리는 원래는 공원화 시키려고 하는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하는 자리여서 이것 때문에 성남시하고 성남시민들하고 분쟁이 일어났고 성남시민들은 여기에다가 공원화 할 수 없다면서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성남시가 승소하기 바로 직전에 이재명의 이 분리개발 결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성남시가 승소하면 결합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업에 분리개발을 원하는 김만배 일당의 바람대로 되지 않으니까 성남시의 승소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분리개발 승인하는 것을 이재명이 도와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골자인데요. 그리고 이 결제를 받은 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만배 쪽에서 성남 도개공에다가 박아놓은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이라는 인물이 이재명의 결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독대로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하고 검찰 진술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나와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민용이에게 100억, 유동규에게 700억이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1공단을 떼내어가지고 결합개발이라는 말을 없애고 직접 2016년 1월달에 이재명을 독대해서 결제해서 받아내가지고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이 나가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측에서 이거를 결합개발로 갈 수 있는 사안인데 굳이 애매한 시점에 분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제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분리개발 결제로 인해서 대장동 사업은 대장동 아파트 사업으로 이름이 변경이 된 후에 새롭게 단지 용적률 계산이 들어왔고 2700가구가 추가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은 이재명의 결제로 5억짜리 2700세대가 추가됐기 때문에 1조 3500억의 매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화천대유가 이 결제 하나로 인해서 돈벼락이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원희룡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들어온 배당 이익 중에서 1822억원 가량의 사용처를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제해가지고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정책적인 목적으로 사용으로 변경했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자신의 최대 치적이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회수금 5,503억원에서 1822억원을 원래 개혁이었던 임대아파트 사업에 쓰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1822억원은 성남도계공이 A9이라든가 A10블록에 임대아파트 1200세대를 짓는 데 활용할 방침이었으나 2017년 6월 12일에 이재명이 직접 결제한 공사배당이익보고서를 통해서 성남시 정책 방향에 따라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금수령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입수한 정민용 전 팀장의 문건보따리에는 이재명이 2017년 6월 16일 제1공단 공원사업비로 2430억원이 들어간다라고 고시한 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재명은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때 공원사업으로 2761억원을 환수했다라고 홍보한 점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경기도지사 선거 나갔을 때 뻥쳤다는 얘기죠. 남토모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와 같은 의혹들을 던지면서 검찰 수사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는데 압수수색 당일에 유동규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도 제대로 못 찾은 검찰이 이제는 정민용이 고속도로에 던져가지고 배수구에 있었던 대장동 문건보따리도 못 찾았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대놓고 증거에 인멸을 한 정민용은 현재 아직까지도 불고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가 현재 대장동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없애고 있는지 또는 증거 자료들을 조작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검찰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검찰 측에서 이렇게 대충 수사하는 사이에 이 사건의 몸통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고 엄한 사람들만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꼭 필요할 것이고 대선이 끝나더라도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진실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문건이 새로 대량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이라든가 이재명 측에서는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TV 토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난타전도 벌이겠죠.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